앞다리일 리가 없잖아요 무슨 무슨 아빠였어 아빠가 있죠? 그냥 바로 앞다리도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아빠의 앞다리가 지금 나 있잖아 우리 아빠가 제일 이거 아니야? 아 무슨 난 있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아빠가 세상에서 정말 보고 지칠 때 아빠가 앞다리 같은 거 있잖아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우리 이상한 선수까지는 기회가 한 번 남았고 저는 아까 듣고 있는데 전형무식이 없어 앞다리 앞다리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전형무식 때문에 한 번만에 입에서 입에서 앞다리가 너무 조화를 해가지고 아 뭡니까 이게? 아 첫길 찬스 아 첫길 찬스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희통력 장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희통력 장문봉입니다 제가 마지막 번호 써요 firsthand 나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딱만큼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릴 거야 두 손꼭 쥐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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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라 하니 난 잔의 슬픈 모습 보이니까 정말 싫어 약해지니까 외로워 눈물 나면 달릴 거야 바람처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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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 하니. 내 별명 앞다리가 제일 좋아. 내 별명 앞다리가 제일 좋아. 더 이상 상의할 수 없어요. 이번에 실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상의할 수 없어요. 마지막 열 번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막 이렇게 난리내잖아요. 지금 최민정 선생님 잡을 것만 시켜. 마지막 열 번째 시도입니다.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오늘 쟁반 노래방 실패가 되는데요. 마지막 열 번째. 아 설마. 시도. 음악 주세요.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 달릴 거야. 두 손 꼭 쥐고 와.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까지. 이 세상 끝까지까지. 달려라 하니. 1, 2, 3, 4. 난 있잖아. 슬픈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싫어. 약해지니까.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난 있잖아. 난 있잖아. 난 있잖아. 난 있잖아. 난 있잖아. 내 갈면 악바리가 너무 좋아. 내 갈면 악바리가 너무 좋아. 내 갈면 악바리가 너무 좋아. 아니에요. 혈명이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악바리 맞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열 번째 시도까지. 끝났어요? 해피소드 쟁반 노래방. 이게 뭐예요? 끝났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실패입니다. 뭐야 이게. 난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유아 씨도 못 불렀어요. 유아 씨도 못 불렀어요. 여기서 굉장히 얘기해. 솔직히 말하면 거기도 한 번도 못 부르셨지만 저희도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불렀어요. 아니 뭐 저희도 많이 불렀어요. 얘가 네 번 불렀어요. 얘가 네 번 불렀어요. 제일 많이 불렀어요. 민정 씨만 명상됐어요. 저희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저희가.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오늘 그. 장학금은. 우리가 저희가. 네. 네. 우리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보너스 기회를. 그래요. 한 번만 좀 얻어가지고. 그래요. 찬스 한 번만 더 줘. 그래요.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우리 어차피 장학금 드리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럴게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래요. 난 있잖아. 내 별명 앞발이가 맘에 들어. 그래야 이기지. 그래야 이기지. 건너. 모두 모두. 제치고 달릴 거야. 엄마. 꿈으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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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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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가 끝까지. 달려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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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제 전 끝까지, 끝까지 달려라 하니 자, 오케이 오케이 열한 번째 시도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셋, 넷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땅만큼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릴 거야, 두 손 꼭 지고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라 하니 난 있잖아, 슬픈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싫어 약해지니까 외로운 눈물 나면 달릴 거야, 바람처럼 좋아, 좋아, 좋아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라 하니 테스트, 테스트 춘 Vocês, 늦ники 네, 이해 한 yere, 좋아, 좋아 모두 모두 제치고 달릴 거야 엄마의 부품으로 놀자 고 Link 이 express Great 바로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라 하니 다시, obser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달려라 하니. 달려라, 달려라 하니. 어민경 씨는 주말의 신곡이었어요. 오늘 주말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번째 시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TV로만 보시다가 이렇게 쟁반 노래방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제일 많이 불렀는데 어떠셨어요? 가창력이 늘었어. 네, 하면서 조금 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네 분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계획이 어떠신지. 인정 씨 어떠셨어요? 다시 새롭게 준비해서 반현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빛이 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